뚜껑도 자기 뚜껑 다 있고 뜯어 볼게요 텀블러 뭐야 이거 안나와요? 우와 우와 뭐야 이건 뚜껑도 자기 뚜껑 다 있고 어 우와 빨대 까지 지색깔 다 갖고 있네요 반대로 하는건데 많이 그럼 어떻게 할까 제님의 선택해봐 안 빠지게 하는거라고요 빨대 반대로 네 빨대 다른 색깔을 꽂아야지 더 예쁠거 같은데 안그래 차가워지면 3개만 하는데 어떻게 해 진짜 이렇게 이렇게 아 정말? 우와 이렇게 이렇게 바뀐네요 아 색깔이 바뀐다고? 세트 세트 요거같은경우는 지금 피치 이게 복숭아 색깔인데 핫핑크가 된대요 차가워지면 아 정말? 얼마 차이 안날거 같아요 노란거는 마리골드 원래 마리골드 색깔인데 이건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탄조린 그걸로 바뀐네요 색 변하는거 줄 써서 금방 품절됐다던 아 그거예요 한정판이래요 아이스만 하셔야 돼요 쌍으로 플라스틱이 아니고 색 변하는거 봤으면 좋겠긴 한데 물만 한번 찬물만 넣어볼까요? 찬물만 가장 잘 보이는거 얘는 뭘로 변해요 여기 좀 바뀌어요 바뀌어요 빨간색은 빨간색은 모르겠어요 제일 많이 변하는거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요 찬물을 받아와요 여기서 부어주게 자 그럴까 얼음 넣어야 확실히 보여요 얼음물 얼음물 얼음 들었어요? 얼음물 빼면 안됩니다 제꺼에요 물만 물만 부으세요 얼음 넣어야 확실하게 보인다잖아 물만 지금 얼음물이에요 얼음물 자 일단 얘를 넣었어 얘를 보자 얘를 보자 자 요렇게 이제 엄청 차가운 얼음물을 넣으면 네 이 텀블러 색깔이 변한대요 여러분 스타벅스에서 지금 이미티드 한정판으로 나온 컵이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얼음물 준비했습니다 여름물이요 얼음물 얼음물 얼음물을 준비했대요 마니님이 자 제가 한번 부어볼게요 색이 얼마나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얼음물 네 넣어볼게요 물만 넣어주세요 아니 왜그러냐 아니 얼음 넣어야지 확실하게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빨리 빨리 아니 얼음을 넣어야지 확실하게 변한다면 그냥 마셔요 그냥 네 뭘요 마시라고요 그냥 어떤 물을 마셔야 돼요 여기 부은국 아오 정말 안 씻었습니다 아직 이거 아 그럼 한번 헹구 오세요 그러면 안을 가 다시 한번 헹구 그럼 헹구 오면 색깔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냥 마셔요 물만 일단 물만 부어보자 네 시원한 물이니까 잘 따라 보세요 잘 봐요 어 변한다 어 어 변한다 어 변한다 다른 색 다른 색깔도 웬일이야 색깔이 변했어요 예뻐요 예뻐요 어머머머 앉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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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있는 보라색 어 색깔이 변했어 딥퍼플 아 이젠 못사요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꼭 색깔 음료가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네 물만 부었을 뿐인데 이거 봐봐 쟤님 손모양 먹어요 어디에? 손모양 밑에도 한번 사볼까 이렇게 아 이렇게 되는구나 세상에나 우와 이거 한정판이래요 여러분 지금은 줄서서 못산다더라 줄서서 샀고 그 다음에 이제는 살 수 없대요 갖고 싶다고? 누구를? 어 그럼 그거 만들어 볼까? 지문 위조한테 좋겠네요 빨리 봐 얘들아 오 빨리 봐 우와 내 마음이야 사라지고 있어 내 마음이야 봤어? 내 마음이야 구멍났어 이런 또 재밌는 아이템이 나왔네요 보통 물 같지 않아요 저희는 물을 넣었는데 음료수 예쁘게 담아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줄서서 산 사람 대단하다 했는데 그걸 선물까지 하고 그쵸 최고예요 최고예요 빨대도 변한다고? 테스트합니다 진짜 아니기만 해봐라 간다 빨대 넣었어요 네 여러분 빨대도 변한대요 자 하나 자 빨대 안 변하게만 변하니 빨대는 안 변할 것 같은데 그러게요 하나 둘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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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춰봐요 빨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변했다 변했다 하나 둘 셋 제가 봤을 때 빨대는 안 변하는 거였어 원래 안 변해 실패 빨대 안 변해요 다 변한다고 하셨어 그건 너희들 마음이겠지 그래 잘 쓴다 잘 써 그건 너희들 마음이겠지 응 진짜 너무한다 너희들 마음 다 알았어 근데 진짜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색깔이 색깔이 변하니까 음 이렇게 이제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되게 새롭게 그리고 뭐라고 되나 한층 얘가 업그레이드 돼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일반 텀블러와 좀 다른 점은 여기 이제 똑같이 습기가 생겨요 이제 이렇게 음 맞아 그렇죠 우리 텀블러 기존 텀블러는 네 이슬이 안 맺히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잡으면 이렇게 물기가 두둑둑 두둑둑 이게 조금 흠이긴 하다 그래도 물이 송글송글 맺혀요 그래도 너희들 다 갖고 싶죠 그쵸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이제 네 우리 방송 때 이거 자죽 보내 먹어야 되겠다 야 맹물 넣고 마시면서 이거 체리주스 뭐 이거 피치 이거는 콜라 이거 콜라라고 하면 되겠다 콜라 이거는 포도주스 이거 포도주스 어 그치 네 아 보내 텀블러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치 여기 우리 물 넣고 마시면서 이거 환타 어 이거 환타 음 환타 네 얘는 뭐예요 얘 네 블루레모네이드 깎고 싶다 극성아 고마워 잘 쓸게요 최고 어 이건 여담인데 극성이가 오빠 있잖아 어 오빠 무슨 색 좋아해 그러더라고 오빠야 뭐 민트 좋아해 연락 좋아하지 왜 하나 골라라면서 이중에서 네 이중에서 한 개씩만 가질뻔 했다면서 근데 내가 다 내놔 이왕을 줄거면 그냥 그거 어 뭐야 다 내놔 음 그렇게 됐어요 하나씩만 가질뻔한 걸 가졌어요 근데 지껏도 챙겼어요 그쵸 어 근데 제한이 없었나봐 니가 가져간 건 뭐야 보라색이야 그랬을 것 같아요 니가 가져간 색깔은 뭐야 맞네요 보라색 맞네 욕을 내고 하나 둘 셋 아 한 개 가져갔네 네 원래 다섯 개 구석 세트인데 어 한 개 빼고 네 개가 왔어요 저희는 얘 한 개 가져갔네요 네 제일 밑에 거 얘 가져갔어 진한 파란색 코발트 뭐라고 가져갔네 가져갔으 네 다섯 개 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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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리고 너무 예쁘게 되어 있더라 빨대도 여기에 따로 이렇게 색깔별로 꽂혀 있으니까 네 너무 예쁘고 야 이거 우리 여행가서 쓰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매일같이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뻐 예쁘다 이템 고마워 줄 서서도 못 사는 한정판 진짜 너무 고맙다 네 처음에는 네가 가지려고 샀겠지만 아 아닌가 아 그게 아니라 아무튼 아 극상아 너무너무 고마워 우리 생각해 주는 건 너뿐이야 진짜 극상아 고마워 제거 앞으로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길 바란다 알았지 센스 있게 네 빠릿빠릿 음 Laura IR М 이케 everyone Please 두 아 FI 아 交